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11월 12월에 kt 통신구 화재 사건도 있었고 또 고양시에서는 온수배관이 터져서 굉장히 큰 피해가 났죠. 전문가들이 사고 경위를 보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땅 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혀져 있는지 정확한 지도 가 없다. 우리가 발을 딛고선 땅 밑에 뭐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땅 밑에 뭐가 있는 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정보들은 땅 밑에 있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많은 정책들 참여정부에서 시작했고 또 더러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것들인데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해서 많이 뒤틀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뿌리가 뽑히기도 하죠. 그래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정책들 국가의 행정 그 아래에 깔려있는 그 뒤에 있는 그런 정책의 뿌리와 배경 핵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한간에는 어떤 보수 유튜브 방송 하고 우리 알릴레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도들도 하시던데요. 제가 tvn의 알슬신잡 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이번에 김상욱 교수하고 같이 다녔 는데요. 양자역학 하시는 분이죠.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과학 자는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 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물질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모르는 걸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정치사회 경제현상 에서는 물리학의 물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희 는 사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알레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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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Do A